안녕하세요 인테크의 사부작입니다 오늘은 토조의 오픈 에고를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도 올해의 마지막 토조 제품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제품도 특색이 굉장히 뚜렷한 제품이에요 구독자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픈 에고는 골전도 방식은 아니고요 오픈 스피커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착용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안경을 끼고 나왔는데요 안경 쓰시는 분들도 전혀 불편함 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제가 사용해봤던 귀걸이 타입 중에서는 가장 착용감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제품이 가볍기도 한데 굉장히 유연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 부분을 보시면 귀에 닿는 부분은 모두 굉장히 부드러운 고무 처리가 되어 있어요 요즘 같은 겨울철에 금속 소재로 되어 있는 이어폰을 귀 속에 넣거나 아니면 귀에 걸면 상당히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귀에다가 걸었을 때 그러한 불편함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어요 왜 안경 사러 갔을 때 가볍고 좋은 태들은 막 이렇게 구겨서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좀 그럴 정도로 상당히 유연합니다 자 이렇게 유연하다 보면 사실 귀에 얹었을 때 막 빠지기 십상인데 이 제품은 또 그렇게 쉽게 빠지지도 않아요 귀에 거는 부분을 귀 안쪽에 이렇게 맞춰서 걸어주면 사실은 뭐 이렇게 흔들었다고 해서 뭐 크게 흔들림이 없을 정도로 괜찮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격한 운동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동봉되어 있는 스테빌라이저를 꼭 사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ipx4 등급을 지원하기 때문에 땀을 흘리거나 소량의 물기는 크게 지장 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생활방수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막 물에 씻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워낙 이렇게 부드럽고 그렇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거 물에 씻어도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보시면 토조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이 터치 센서가 들어 있습니다 한 번 누르면 지금 들리시죠? 노래가 나오고 있어요 한 번 더 누르면 일시정지가 되고요 왼쪽을 두 번 누르면 이전 곡이고요 자 이렇게 누르고 홀드하고 있으면 알림음이 나오면서 볼륨 조절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장점으로 꼽고 싶은 부분이 이 충전 크레들의 디자인이에요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인데 상당히 납작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장 안주머니에 넣고 다녔을 때 크게 부담감이 없었어요 자 그리고 이 제품의 히든 카드가 여기에 숨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80이라고 적힌 거 보이시죠? 충전 크레들의 배터리가 얼만큼 남아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이게 그냥 인디케이터 점 3개 이렇게 딱딱딱 찍혀있으면 아니 이게 지금 10% 남은 건지 20% 남은 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외출할 때 상당히 불안할 수가 있어요 사실 버스나 지하철에 딱 자리가 나서 앉아서 유튜브 틀어서 이어폰 꽂았는데 소리가 안 난다 배터리가 없다 진짜 한숨 나오잖아요 16.2mm 드라이버를 사용하면서 오픈형 중에서는 저음이 굉장히 풍성하게 나온다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토조의 장점은 뭐가 있죠? 어플 지원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이퀄라이저를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커스터마이징도 쉽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 어플 꼭 다운받아서 사용해보시기를 바라요 제가 오픈에고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운동할 때는 당연히 편리하고요 잘 때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도 요즘 잠이 안 올 때 ASMR이나 어떤 화이트 노이즈를 들으면서 잘 때가 있거든요 스피커로 틀어놓기에는 약간 좀 부담스러울 때 이 제품 착용을 하고 잤더니 아니 너무 편하더라고요 착용을 하고 옆으로 누워서 베개에 이렇게 닿더라도 크게 불편하지가 않았어요 단점도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이 제품 무선 충전을 지원하지 않고요 멀티 포인트 멀티 페어링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토조 오픈에고 어떤 분들이 사용하면 좋을까요? 오픈형 타입을 찾고 있었는데 나는 착용감이 1순위다 그 중에서도 귀걸이 타입을 쓰고 싶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제품이 거의 1티어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음질도 준수하면서 이 정도 편안한 착용감이라고 하면 저는 하루 종일도 끼고 있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편했습니다 귀의 통증 때문에 이어폰 사용하지 못했던 분들이라고 하면 이 제품 한번 꼭 사용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리고 안경 쓰신 분들도 착용을 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도 구독자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 어디에 공유하셨는지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한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또 봐요